아 맞네 유다님 팀이 미드가 여명님 이구나 에이스구나 이걸 이걸 버텨야 좀 뭔가 나오겠다 공님 아이디가 뭐였죠? 아 저거 타봐요 이렇게 침추 걸어야겠다 유다야 살살해 근데 저희가 이 팀 만약에 가져오면 진짜 우승후보예요 근데 제가 혹시 저만 들고 여명님 솔킬 따고 되나요? 어? 어 솔킬은 따셔도 되는데 탈들고 따주세요 아 오케이 그럼 포기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긴요다가 긴요다님이 저희랑 스크림도 하기 아깝다 그랬어요 코 납작하게 해주세요 달라지겠구만 시간이 아깝다고 오케이 유다 이놈 24시간이 모자라게 만들어주마 아 트텔 있어요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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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가몽님 나이스 개꿀 사과목 개꿀 물 나면 잘 물지 너무 잘해 새벽이 밝았습니다 어디 한번 흠짓이라도 내보시죠 좋아 좋아 대견 좋아 저희 빼는 척하면서 한번 더 볼게요 헤드메스 헤드메스 먼저 가는거 그럼 저 노아드니까 이대로 그냥 좀 자리 잡을게요 미드 미아에요 저희도 걸으러 갈게요 데라스랑 애쉬 둘 다 풀 있어요 이번에 생각해요 정화는 없어요 애쉬 양피지 오케이 이분이 아마 라인 푸시 박시 하려고 할거에요 어 뭐야 여기 와드였어? 와드 없었는데? 아 까비 어 딱 나? 안돼 저 뺄게요 이거 봐줘 이거 봐줘 이거 봐줘 미드 미아에요 미드 미아에요 저 못가요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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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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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와드였나 보다 그냥 예상한 거 같은데 이거 와드 지워지는 것도 맞았고 핑크와드도 제거했었거든요? 아, 당연히 니다형 내에서 나온 게 아니지 애쉬 노스펠, 정화도 빠졌음 울지마! 이한글씨! 울지마! 참아, 좀만 버텨 내가 금방 갈게 기동력 사서 게임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알았어, 잘 버틸게 이거 차에 그냥 미드 한턴 주고 바텀 리산드로 테스트하고 와갖고 다이브 쳐갖고 잃어버리죠, 이거는? 자르반, 자르반 와드 있어요? 여기다 와드하고 있으나? 기창에다 할 수 있잖아요 깃발에 대죠? 바로 텔 타요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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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록스 텔 있어요 애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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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렸어요 이거 아트록스 보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르블랑 오는 중 르블랑 오는 중 르블랑 오는 중 오케이 아 르블랑 오는 중 르블랑 오는 중 타올을 너무 많이 마셨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빼야되요 빼야되요 위쪽을 빼야되요 어차피 오케이 여기로 여기로 뚫고 그냥 살아래 아이고 아 못 울었다 흠흠 살아라 아트가 텔에 있었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 못산다 이거 가야겠다 까비 까비 이들 바탕 밀었어요 이거 네 바탕 부숴소요 네 천천히 암 아 본니같이 궁쓰시면서 버티고 플래쉬로 한번 빠져나오면 될 것 같아요 나이스 제발 아아 까비 이어 먹자 이거 따위 보기 같아 위안은 따위 배치 와 이거 제라스카이 다이소가 탑도 죽어요 이거 원딜과 미드 싸움인데 어떻게 료네 자꾸부터 현재해봐요 이만해 에시도 풀. 에시도 풀. 저 올라가고 있어요 에시도 풀. 아... 와... 아직 각이 안보이네. 이거 안되죠? 네. 아... 이거 못 끝나? 아 이걸 안해. 확실히 뭔가 하나를 딱 물어서 잡기가 애매하다. 지금 못 막아요. 오케이 오케이. 막을 생각하지 말고 미드에서 어떻게... 여기서 그냥 한번 걸어서 싸우고 지금... 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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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요 걸어요. 데라엘 노플 노플 노플. 나이스. 잘 걸었다. 개굴 개굴. 이거 미드에서 갈게요. 클립 없거든요? 이거 그리고... 아트록스 옆에서 올라와요. 레블랑 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올라오는 타임이면 제게 와도 안전하고. 와... 왜 이렇게 빨라? 저 빼면서 해야 돼요 이거. 아트까지 봐야돼 아트까지. 저 봐줘야돼요 이거. 오케이. 아트부터 봐줄 수 있나? 저거 다 안춘다고? 너무 아쉬운데?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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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아트 볼게요. 저 지금... 추가로 못 본 턴을. 여기 르블랑. 르블랑 오면 더블을 걸게요. 르블랑 모다 르블랑 모다. 아트 못 봐요 이거? 나이스. 어... 저거 진짜 마난 하나도 없어요. 밑에 거 진짜 밑에 거 진짜. 여기. 까비. 와 저게 됐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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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형탈 들어갔어. 아아! 정말. 아 안돼 안돼. 와우. 졸나 잘한다. 넉넉당하메. 와우. 진짜 잘하네. 김지성렬. 와우. 씨. 아 이 연결이야. 아니 세상에. 아니 저 사람 손이 20개인가? 어. 거기 있으면 그냥 걸어버려주세요. 맞아구나. 제라스 제라스 제라스. 제라스 쪽 제라스 쪽. 과연 제라스. 보고있어요 보고있어요. 르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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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블랑. 됐다 죽었어 됐다 죽었어. 아우. 와우. 진짜 좋아한다. 이거 미드 스노블이 너무 굴렀다. 르블랑이 너무 큰 것 같애. 그리고. 이 판은 제가 좀 빨리빨리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그걸 좀 못해서 그래요. 아아. 내가. 기대보다 못했어. 여명인 상대로. 안판 이기면 됩니다. 안판 이기면 돼. 오케이 그건 맞아요. 1대1로. 1대1로 마무리 짓죠. 억제기 포탑 부실려 할 때 싸워보자. 오케이. 미드에서 미드에서. 미드좀 봐요. 제라스 노플. 제라스 노플. 제라스 노플. 제라스 노플. 제라스 노플. 안갈게요. 네. 거리가 너무 안 나왔네. 아 이거 너무 휘둘린다. 미드 봐줘야돼요. 와아. 다음판을 기약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phant. 순차 여기. 가는 거리가 뭔가 들어가 какихitど suddenly. sudsy Stadt enter 레블랑 1대3 dollar. 개꿀. 아니 이건 분위기 왜 이래. 좋아. 한번. 잡아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다음방법도險겐 다시 한번 보는 거야. 다자님이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떤거야? 어 미드 양념형님이 미드 르블랑을 뽑았어요 근데 페이커가 미드 피지야 그럼 누구 승률이 높을 것 같아요? 확률상 보면 뭔가 객관적인 평가를 내렸을 때 정글이 잘하는 쪽이 이기지 않을까요? 아 반반이다 근데 저희가 정글이 더 잘하잖아요 저쪽 정글님이 기뉴다니까 와 이거 갈리아 리상 가져가면 뭐하실건가요? 아 영광이다 영광이야 영광 로밍샘 위주로 막을거면 탈리아가 맞는거 같아요 미드요? 아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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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르라고 말할게요 눈 썩어요 진짜 아냐아냐 아지르 말하지마 진짜 눈 썩어 이거 안돼 나 너무 자신감 아지르벤이라고 아지르벤이요 아지르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하아 나 너무 놀랬어 아지르를 왜 시켜 그니까 미쳤나 했어 근데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 사람이 미칠 수 있으니까 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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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깎어졌네 이거 로밍을 가서 또 시리네 굿굿굿샷 어 잠깐 실화야? 굿굿굿샷 굿굿굿샷 나이스아이스 그렇게 오다 말았고 파워가 너무 아픈데? 나 가고있어 낚시 아 이거 저거 미드 내줘야되는데 좀 잡았어요 아 못맞췄다 아씨 세타 맞췄어야되는데 내가 너무 개피였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세제 어디있죠 나 궁이 있는데 이거 텔있어요 둘다? 미드 미드타? 저 일단 미드 미드 한번 가볼게요 미드 한번 커버해주세요 그렇게 텔은 있어요 아 오케이 네 앞에다가 이 암흑은 아 제발 너무 아깝다 아 나이스 그냥 암흑이나 늘렀어요 살라고 살라고 이거? 로틸 갈때까지 좀만 버텨봐요 하나 더 보였는데 미드에서 어 텔타는데? 아트 텔 탔어요 이거 네 봤어요 텔 탈까요? 아트 아트 미드 텔이에요 미드 텔이에요 이거 좀 위험한데 이쪽 좀 위험함 저 텔은 있어요 오케이 이번엔 아트 올라가면은 저희가 용치죠 세주 우리 블루 쪽이에요 네 오케이 이거 렌테가 보고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는 중 테스트 렌테 이거 가능한가? 다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다 둘 다 다 아 아 주탈기 안타죠 궁도 있었구나 그리고 아 궁 빠졌네 나 전멸 궁 빠졌어 갈리오도 전멸 쓴거죠? 네 풀 빠졌어요 쿠르타도 풀 빠졌고 어 핑거 없어요 핑거 다가요 그냥 오케이 저도 가고 있긴 해요 따라오세요 이거부터 이거부터 미드에 트타랑 갈려봐요 둘 밖에 없어 둘 밖에 없어 갈려도 잡아요 가두봐요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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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 날렸어요 타타 날렸어요 오케이 나이스 고고고고고 나이스 나이스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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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2차까지 좋아좋아좋아 저희 탑 2차 갈게요 코르키 미드니까 랩을 드시고 나이스 탑 2차 밀었어요 탑 2차 밀었어요 탑이 이거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갈리오라서 어 어 왜 아니아니 나이스 플래시 나이스 플래시 나이스 플래시 깜짝 놀랐을 꿀 물어도 돼요 방건을 거리 나오면 어 뭐야 이거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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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 맞아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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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이스 완전 나이스 완전 나이스 싸움각 재죠 저 바툭 라인 밀테니까 좀만 기다려봐요 네 지금 바로 치지 말고 조금만 간 좀 재요 어 쟤 바로 칠 필요 없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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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자 세주궁도 없음 세주궁 세주궁 없대요 이거 천천히 치면서 싸움각 봐도 돼요 저희 일단 앞라인부터 저희 쪽 봐줘야돼 저희 쪽 천천히 봐야돼 그렇게 잘랐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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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갈리오봐요 갈리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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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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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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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아 이게 까비 와우 레벡톤이 쪼개는줄 알았네 이거 물어? 네 네 물어도 돼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천천히 빼면서 빼면서 갈리오부터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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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아트 봐요 도냐 나이스 나이스 아 좀 맞아줘 오케 감사 개꿀 뺄 수 있어요? 오케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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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플 이거 여기 트타 있을 수 있거든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해요 끝도 앞점프 같이 집에 가요 같이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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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비를 누르세요 네 옥케이 잘 맞았어요 지금 타이밍 좋아요 트타 오면 가면 잡을게요 트타 오면 잡을게요 트타 오면 잡을게요 잡을게요 좀 좋아 개꿀 개꿀 아 아트럭으로 잡을게요 전부에서 밀면서 아빨키를 박으면 그래p에요 네 알팔cker이, 알빨키를 저 피카 주실래요? 무비 무비하시면 저 죽어요 오케이 저 빨라요 저 빨라요 아잏 아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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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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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쉬지 말거 아근데 Q가 아아 아 으악 미칠나는 적도 아아 아 미칠나는 적도 쭉쭉 아.. 이런 스페셜이 이거 블루까지 챙겨줘 저희가 블루까지 이번에 봐야되요 오케이 내려간 루 그렇게 블루 먹으면 안돼 저희가 지금 완전 유리하거든요 지금쪽에 2번 턴에 싸워야돼 이번 턴에 싸워야돼 블루 주면 안되는데 거거거거거거 아 깝이야 리드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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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바로바로 1 오 나 죽겠다 큰 났는데 이거 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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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 코로나 issa 빠지마써 빠지마써 고르키바야 고르키 아 이게 터워가 너무 많이 맞았어 나이스 제발 세물룡 아 까비 아아 야아 아아아아 내공은 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우리 도꺼미 잘한다! 구호! 도꺼미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미드, 미드 쪽 봐봐요. 이리로 와봐요. 여기 갈리오, 여기 갈리오. 가도 됨, 가도 됨, 해도 됨, 해도 됨, 할만하다 이거. 가줄께요, 가줄께요, 가줄께요. 빨간맛! 마트로스 노풍 노플 갈리오 노플이에요, 갈리오 노플. 저도 노플. 오케이. 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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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오 노플. 빼면서, 빼면서. 배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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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롬. 배롬배롬. 배롬배롬. 낚시하면 더 되거든요, 노틸러스 궁 있어서. 노틸러스 궁 아꼈지? 이쪽 시 하나 있어요, 이쪽 시 하나. 잠깐만, 나 어디가. 이리키라키라키라키라키라키라. 이리키라키라키라키라키라. 호르케 오거든요, 이거? 궁, 선궁 박아? 네네, 전멸, 전멸공 박아도 돼요, 전멸공 박아도 돼. 전멸공 박아도 돼. 아, 다른 애였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노플, 노플, 노플. 에이부터, 에이부터, 천천히. 물었어, 물었어. 연계 들어갔어요. 나이스, 아웃, 좋아요. 세골.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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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오케이, 두 명 잡았어. 에이스 두 명 잡았어. 에이스 두 명 잡았어. 예스, 아 예스. 오케이. 아트테라 없죠? 오, TH 왜, 왜? 왜왜왜 잠깐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잠깐 쉬다와요 많이 피곤해 아니 그럴 수 없어 많이 피곤해 지금 콜릉 아 왜ror께 aura 마음이 급해 바로 눌들 건데 아니 내가 również 많이 급해요 왜왜왜 에? 빨리 밥 먹고 싶어가지구 아.... 그럴 수 있어. 새벽 3시 18번이야. 그럴 수 있어. 제거와드도 사야지. 아 트럭스 정말 없고 또 누구 없지? 이거 이거 와드. 코르키야. 코르키 빠졌어요. 같이 와야돼 노틸러스 이쪽으로. 노틸러스 오케이. 시야 봐야돼 시야. 시야 와 시야. 코르키 나누린다. 코르키 좀 기다려야되긴 하는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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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지금 붙이면 안돼. 애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안돼. 안돼.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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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망. 와 봐줘. 일단 봐줘. 일단 봐줘 봐. 오리 궁각 쟤야. 오리 궁각 쟤야돼. 오리 궁각 쟤야돼. 오리 궁. 오리 궁. 어 여기 돌아서 와야돼. 궁각 꼼꼼꼼. 와아아아아아아아악. 대박의 해머리. 대박의 해머리. 우와 우와. 도지마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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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빼요 빼요 빼요. 오케이. 오 뭐야 코르키도 있네. 오 야 코르키도 노플. 아 빨키리 조심. 코르키도 노플. 근데 마나 없어. 아 플래치 생각 안하네. 누가 코르키도 노플이라고 했어? 아니 아니 아까 전에 노플이라고. 내가 내. 어. 내가 했는데 죄송해요. 나 코르키도 풀 생각 안했다가 죽긴 죽었어요. 방금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실버했네. 아냐아냐 방금. 한타. 물려서 걸었는데. 마무리까지 매우 좋았어. 저한테 카운터포즈 날려서 좋아. 저 미드 치는 중. 미드 치는 중. 오케이 오케이. 미드 돌 수 있으면. 아 좀 돌았어요. 가고 있긴 한데. 아직도 풀 있어요. 코르키 짤. 나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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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았지. 나 살았지. 나 살았지. 나 살았지. 살았 왔어요. 살았 왔어요. 나 들어도 좋냐. 나이스 나이스. 나 살았서 다시 가지. 오케이. 와. 아 이겼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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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아 굿. 이거 끝날 것 같은데. 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미드 밀고 천천히 바로 먹고 끝내면 돼요. 네. 천천히 해요. 네. 아 이 사람들. 컨디션 안 좋네. 스토리아 분들. 어. 아니요. 바로 바로 쳐도 되는데. 어. 시작하면. 시간만 재놓고. 발 컬 나왔네. 지금은 치지 맙시다. 오케이. 에드에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마라 조금만 아낄게요. 정리되어 이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 있네 있네. 먹어요. 정리도 먹어요. 어. 이거 이거 봐야되요. 봐야되요. 한타 봐야되. 한타 봐야되.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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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죽어. 뒤에 뒤에 아트. 내가 난입이다. 아트쪽 못구나. 아트쪽. 빠질께요. 빠질께요. 아우 세주가 한 번에 안타지네요. 아 이거 내가. 나 실선. 갠춘 갠춘. 2대2 교환이면 괜찮아요. 먹었다 이거. 현재중. 줄일 생각이었나봐요. 나이스. 탑으로 가자 이거. 탑으로 가자. 우리 하나 탑으로 가세요. 네. 일단 쌍두이 한번 써볼게요.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아트. 아트. 아트부터 아트부터 아트부터. 나이스. 천천히 봐요. 나이스 나이스. 아트부터 천천히 봐요. 천천히 봐요. 천천히 봐요. 그렇게 안 봐도 돼. 천천히. 망가오세요. 라인만 갖고어도 끝나야 이거. 물 수 있으면 물어요. 노트에. 강남이면 물어요. 까비. 성천히 가지 마요. 가지만 가지만 가. 노트만 가. 노트만 가. 노트만 가. hopefully it won't have a win 물겼다!!! 나이스!!! 다이 переп 아~~ 나이스~~ EM 진정한 승리자는 마지막판에 이긴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오리아나 좋았다 개꿀잠잘수있어요 оп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승리자 아닙니까? 다들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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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세상에 여명님 딜바 하하하하 어.. 류불라 그러는데 확실히 흐흐흐 제딜부터 보시는게 있는데요? 할까요? 피드백 시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제가 많이 급하게 했어요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정글이랑 바텀이 약한거잖아요 네, 그쵸 그쵸 정글 바텀 쪽이 약하다 보니까 바텀에 힘을 더.. 제가 씹는 방법을 아니까 그 방법을 계속 하려고 좀.. 시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 탑퇴 이런거 아예 제대로.. 그 뭐야 생각을 안하고 제가 이게 콜을 못한게 잘못인거에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흠.. 초반에 그냥.. 제가 콜이 없었어도 내가 라인상 확인했으면 바로 다이브가 잡을 수 있었는데 레드를 내가 먹고 갔잖아요 거기부터 꼬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선택을 빨리 했어야 했는데 어중뛰기 해가지고 거기에서 꼬이니까 계속 우리가 좀 더 무리해서 막 한거잖아요 일단 좀.. 네 아 근데 이건.. 제 잘못도.. 제 잘못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여명님 상대로 반반을 못 가지고 갔어 사실.. 이길 생각이었는데 그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 진짜 그게.. 이길 생각에도 불구하고 반반.. 반반도 못 가지고 왔어 그게 문제야 맞어.. 맞어.. 카드값 좀 하세요 해물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볼게요 그리고 내가 스펠.. 구라핑 찍어서 구라핑 찍어서? 달키리가 빠진건데 전멸인줄.. 아 그래? 달키리가 빛나면서 빠지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 그게 빛나길래 전멸인줄 알았어 아아.. 근데 그게 여명님이 그걸 노리고 R을 쓴 다음에 W 쓴걸수도 있어 전멸처럼 보이게 R 쓰면 이펙트 터지거든 저 스킨이 응응응응 개잘하네 진짜 다시 생각해도 elo온't.. 구라attack이 green Lab arc wood Ryder 전멸인줄 darkest 지텍 지텍 Lopez 곁 신 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